나는 해산물이 있는데 가보고 싶어. 막 하고 싶어. 어머. 저 피적이 저 큰 거 봐봐. 이 관자는 어떻게 먹을까요? 관자요? 삶약살 구울 때도 드셔도 되고 소모기 샤부샤부 같은 거. 이거 간장게장 다물면 맛있지 않을까요? 네, 맛있어요. 사서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거 낙지예요? 아니요, 아니요, 쭈꾸미예요. 아, 얘 쭈꾸미지. 얘도 너무 싱싱하다. 우리 언니 일단 쫙 한번 보고 살 것부터 사자. 아, 정말. 가이드, 가이드님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가이드님. 아니, 어디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사서 먹자. 아, 쭈꾸미.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뭐지? 이거 봐, 이거 봐. 쭈꾸미, 쭈꾸미. 얘는 낙지예요, 쭈꾸미예요? 얘는 낙지죠? 네, 낙지예요. 우리 탕탕 낙지 먹을까? 산낙지. 산낙지? 산낙지, 산낙지. 산낙지 다섯 마리만 하고. 반전은 손질해서 이렇게 썰어주면 우리가 구워먹을 수 있대. 어머, 홍어예요, 홍어? 이거 그래요? 네, 이거. 이거를 좀. 어머, 나는 이렇게 해산물이 좋아. 얘는. 식혜. 걔는 언니 복잡하니까 우리 쭈꾸미 낙지 이런 거 사자. 쭈꾸미, 낙지 이런 거 사자. 이거는 뭐죠? 언니, 저기 아래 가면 더 많아. 빨리 와. 안녕. 이거 얼마예요? 만 원, 만 원. 이것 좀 사줘. 어머, 여기 있잖아. 조개도 많고. 우리 가이더님께서 정신이 없으셔. 빨리 가야 돼. 우리 꼬만 아니야? 꼬만 간다? 자, 가이더님 빨리 갑시다. 여기는 아이가. 가이더님이 정신을 차리셔야지. 네, 아이가 너무 좋다. 네. 이게 꼬막이고 이게 표조개다. 통제를 못 하겠어, 통제를 못 하겠어. 이게 뭐예요? 저는 거덩이가 간절히 해달라고. 이거는 진짜로 그거 하나만 줘보세요. 가이더님. 가이드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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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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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